수많은 말하면서도요 우리 감상부의 지시원님께서 불러주신 청해 듣겠습니다 갈대밭이 도이는 언덕 동나무집 창가에 길던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세우네 기나는 차 한잔에 마주하고 앉으며 그 사랑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어떤 갈대밭들에 앓은 치고 있는데 있는가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아 기름이 찰스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슬슬한 갈대숲에 숨어 우는 바람소리 자 우리 소금권님 감사하고 사람촌님 감사합니다 우리 꿀떼기 선생님 감사하고 오인조님 감사하고요 둘이서 어떤 갈대밭길에 그리움이 돌아오면 아 기름이 찰스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아 기름이 찰스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슬슬한 갈대숲에 숨어 우는 바람소리